하나, 둘, 셋 몇 번을 펼쳐보았지 내 일기장 속에 수많은 너의 얘기들 참 다소한 작은 문짓 하나에 의미를 더 이상한 일이야 이렇게 된 내가 한참을 바라보았지 옆자리에 앉은 너를 머문거린 첫 인사에 하얀 손을 내밀어주며 깨웠던 네 모습이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네 아직은 너를 알수 나의 손을 내밀어주면 그는 너를 알수